네, 안녕하세요. 하곤입니다. 하곤 또 한층 더 음.. 투명한 그 세척 화장물을 보기 위해서 미라클 매직폼 사용해보기 위해서 모범케어 또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CC쿨션을 한 번 더 발라봤고요. 여기 좀 뭉쳤네요. 어차피 세안할 거니까 그리고 자극 없이 지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미라클 매직폼 촉촉하게 피부 사진 찍어볼게요.